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눈썹과 눈썹 사이의 미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눈과 눈 사이가 몰려 보이는 얼굴에서 코수술을 했을 때 눈물림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우리가 미간이 좁다 그러면 눈썹 사이를 흔히 얘기하는 것이지만 눈 사이 거리가 좁을 때도 우리가 미간이 좁다 하고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눈과 눈 사이 거리가 좁은 얼굴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근데 여기 이렇게 그림을 보면 눈이 굉장히 이렇게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눈이 안 몰려 보이죠? 이에 대한 비밀은 동영상을 쭉 보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눈이 몰려 보인다고 하는데 서양인의 눈 안쪽과 눈 안쪽 이 거리는 보통 28mm에서 30mm 입니다. 그런데 동양인의 경우에는 보통 평균이 34mm이고 서양인 정도의 30mm가 되면 굉장히 눈이 몰려 보이게 됩니다. 그 이유는 우리 동양인은 이 두개골이 두개골이 이렇게 앞뒤로 앞뒤로 납작한 얼굴이기 때문에 눈 바깥쪽에 여백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눈 사이 거리는 서양인보다 훨씬 넓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몰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서양인은 장두영 얼굴로 이쪽하고 이쪽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보다 훨씬 좁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눈 바깥쪽에 여백이 적어서 우리보다 인터칸탈 디스탄스가 훨씬 좁다고 하더라도 눈이 몰려 보이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.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. 환자분들 중에서는 눈의 바깥쪽 여백이 많으니까 뒤티임을 해서 눈을 좀 이렇게 멀어 보이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의 뇌피셜이죠. 본인이 이렇게 막 상상을 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뇌피셜로 그런 수술을 해달라고 옵니다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눈이 몰려 보인다는 것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눈 안쪽에 흰자이가 적게 보이게 되면 눈이 몰려 보이게 되겠습니다. 그런데 뒤티임을 하게 되면 눈의 뒤쪽 흰자이가 더 많아지게 돼서 눈의 안쪽 흰자이는 상대적으로 더 적어 보이게 됩니다. 눈 뒤쪽 흰자이는 많고 눈 안쪽 흰자이는 적어져서 도리어 더 4팔뜨기처럼 몰려 보이게 됩니다. 동양인이 서양인에 비해서 눈 안쪽 구석까지의 거리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더 좁아 보이는데 그러면 이 눈 알을 바깥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이 뼈를 바깥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선천적인 기형으로 인한 수술이 아니면 미용성형수술로는 거의 수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눈에 몰림현상을 좀 더 완화되도록 할 수 있을까 얼굴에 가로 길이, 세로 길이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눈이 몰려 보이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빨간 선 사이에 이 거리가 좁다고 한다면 파란, 위에 파란 선부터 아래 파란 선까지 그러니까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거리입니다. 이거를 중안부라고 하는데 얼굴 중안부 길이입니다. 이 빨간 선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파란 선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빨간 선의 길이가 넓어지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눈에서부터 입 사이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길어지니까 눈이 몰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. 따라서 지난번에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거리인 중안부 축소를 함으로써 코 수술 후 눈 몰림 현상을 한결 완화시킬 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 방법은 눈과 눈 사이 간격이 좁고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얼굴 중안부 길이가 길다고 하더라도 여기 사진에서 보면 왼쪽 분은 굉장히 눈이 몰려 보이고 오른쪽 분은 그렇게 눈이 많이 몰려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는 관상성형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인 음양의 이론을 활용하게 되면 코에 골질과 뼈대되는 골질과 코에 살집이 되는 음의 기운 즉 육질 골질과 육질의 비율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이 똑같은 눈이 몰려 보이는 거리라고 하더라도 또 중안부가 길다고 하더라도 한결 눈으로 보기에는 멀어 보이게 관상성형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는 지난번 코 지방인식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분필코, 실리콘 비침을 교정하는 코 지방인식에서 설명드린 방법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코 수술 후에 눈물림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관상성형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각자 얼굴형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한결 눈물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감사합니다.